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같이 한국사의 전반적인 해설 강의를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총평은 따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거기서 확인하도록 하실게요. 1번부터 차근차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1번 문제. 역시 1번은 선사시대죠, 그죠? 힌트가 아주 많아요. 연천 전곡리, 동굴 막집, 그리고 여기서 찍게, 댄섭기,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주먹도끼까지요. 자, 그러면 정답은 구석기의 특징으로 사냥과 채집, 이게 되겠죠, 그죠? 자, 뭔가 게임 소리 같지 않나요, 그죠? 자, 우리가 뭔가 하나씩 하나씩 맞추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 문제는 사실 쉽기도 쉽지만 선택제 배치 자체도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정답이 구석기 시대인데 나머지가 불교, 고인돌, 모내기 이런 게 나오니까 시대가 너무 달라서 맞추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죠? 마지막에 제천행사라고 하는 건요, 적어도 국가가 성립이 되고 나서야 나옵니다. 제천행사라고 하는 건 하늘에 대해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가, 나라 라고 했고요. 고분군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대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김해 그리고 고령지방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요. 자, 이 지역에 고분군이 등장했으며 철과 우수한 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백제와 신라한테 밀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어디겠어요? 가야가 되겠죠. 자,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면 떡하니 가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관가야 등 여러 소국이 연맹을 형성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자, 1번은 조선의 팔도, 2번은 발해죠. 3번은 국학은 신라가 만든, 통일신라가 만든 교육기관이고요. 3번에 걸신 거라는 침략은 고려가 막아냈어요. 강감찬이 막아냈고 처음에는 서희가 외교로 풀었죠. 3번입니다. 이 나라. 자, 여러분 이 자료가요.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이거는 신라에서 발견된 신라문서라고 하는 것인데 혹은 신라촌락문서라고도 해요. 신라에서 당시 4개의 촌의 경제상황을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게 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사의 점촌은 둘레가 이만큼이다. 호수가 이만큼이다. 3년 전부터 살아온 사람과 지난 3년 세태된 사람을 합하게 되면 145명이다. 이런 수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노는 모두 이만큼이고, 밭은 이만큼이고, 뽕나무가 천사그루고, 가르나무가 112그루고, 너무너무 자세하죠. 왜 적었을까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요. 자, 이것은 바로 신라의, 통일신라의 신라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신라에 대한 걸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이게 되겠죠. 자, 지방을 구주오수경으로 정비했다. 이게 바로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 2번 과거제 도입했다. 고려가 되겠고요. 8조법 고조선이고요.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성종이에요. 근대문물을 살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근대문물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강화도조약에 체결되고 나서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적어도 강화도조약 이후다.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 왕조의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왕조를 뭔지 찾아볼게요.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왕건. 고려죠. 더 나아가서 목판인세술 8만 대장경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디겠어요? 자, 바로 고려. 자,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 조금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답은 2번. 삼국사기예요. 자, 삼국사기는요. 우리 고려에 등장했던 역사책 중 하나죠. 그쵸? 삼국사기? 삼국유사. 둘 다 고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금나라가 우리에게 압박을 할 때 이자겸이 이 금나라에게 사배한 뒤에 등장한 역사책이고요.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몽골의 신약을 막을 때 등장한 것이었죠. 정답은 2번이고 동학창시, 완전 조선시대의 후기. 굳이 말하면 구한말입니다. 손화성 건설, 이거는 조선시대의 후기의 정조때 이야기고요. 조선화학회, 이거는 일제강점기겠죠. 석권한 본전불상은요.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자, 같이 볼게요. 이 시기에는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경제문화적 신리를 추구했어. 암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지.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세종대왕의 업적에 들어가요.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창시뿐만 아니라 여기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우리 형수를 북쪽으로 넓히는 작업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요. 조선 전기가 될 것이고요. 조선 전기에 대한 걸 골라야 되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걸 골랐어요. 1번을 고른 거예요. 1번에 우산국 정벌에서 복속시키는 거는요. 이거는 신라시대에 이 지증왕 시기 이사부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라. 통일하기도 전에 신라예요. 그래서 안 돼요. 자, 조선 전기 대외관계라고 하면 이거예요. 제가 잘못, 너무 세게 눌렀어요. 이거예요. 산포를 개방해서 일본과 교육했다. 여러분, 산포를 개방하신 분 자체가 세종대왕님이세요. 일본이 하도 이제 침략을 하니까 한번 흠신 혼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엔 산포를 개방해서 일본과 교육을 하셨죠. 자, 2번은요. 수당의 침략을 막아낸 건 고구려죠. 그렇죠? 살수대첩, 안시덩 싸움 모두 고구려가 해낸 것이에요. 쌍성 총관부 공격했다. 이거는 고려시대 공민왕의 이야기고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유조약,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되지 않아? 여러분, 지금 미국 없어요. 그렇죠? 미국은 한참 뒤에 나와요. 이건 적어도 6.25 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그러면은 잘 살펴보세요. 따라서 1번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3번이로 저같은 게 있다면,